50년 역사의 독일의 넘버원 정수기 브리타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브리타 워터랩을 직접 찾아가 워터필터 솔루션의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수돗물을 손쉽게 깨끗한 물로 만드는 정수기가 있다. 필터 정수능력 직접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자연 코코넛 껍질에서 추출한 활성탄이 들어있는 막스러 플러스 필터가 낡은 파이프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완벽하게 걸러내주어서 수돗물을 더 깨끗하고 맛있는 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내니까 수돗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수 있는 정수기가 있다? 얼마나 위생적인지 직접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브리타가 위생적인 이유는 본체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내 손으로 직접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어실 때 언제나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합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씻을 수 있다는 점이 브리타의 위생적인 관리 비결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수기가 있다?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브리타는 필터를 직접 교체할 수 있고 시비까지 스마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이렇게 필터를 직접 교체하니까 관리사와 약속을 잡는 불편함 없이 정수기를 늘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한 결과 안전, 위생, 편리함을 모두 갖춘 브리타 정수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브리타 정수기로 언제나 깨끗한 물 마시고 차부터 요리까지 더 맛있게 즐겨보세요. 통째로 씻을 수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역시 조립건 다르네요. 필터를 직접 바꿀 수 있어서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생수 따로 안 사도 될 것 같아서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타의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